차일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18장 아흘의 동안 결혼식 날은 쾌청한 날씨였다. 모두들 박사의 침실 밖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사는 문이 꼭 닫힌 방 안에서 찰스 다네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당에 갈 준비는 다 되었다. 마네트 박사의 침실 밖에서 준비 중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부와 로리와 프로스 세 사람뿐이었지만 귀여운 루시 아가씨, 내가 아가씨를 안고 해협을 건너온 것은 오늘을 위해서였군요. 신부를 아무리 칭찬해도 흡족하지 않은 로리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그 소박하고 예쁜 웨딩드레스를 오롤이 어루만지다시피 하며 말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어. 젖먹이 갓난아기를 안고 온 것은 다 신의 뜻이지.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줄이야. 누가 생각인들 했겠소. 그리고 그것이 내 친구인 찰스 다네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각진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소. 선생님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그런 위인이 못되었어요. 미스 프로스가 입바른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기쁨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습군요. 프로스양. 거 정말로 하는 말이요. 그런데 울긴 왜 욱니까. 루리가 점잖게 말했다. 내가 울긴 왜 울어요. 우는 건 선생님이지. 내가 말이요. 프로스양. 이거 왜 이러시오. 요즘에 와서는 루리가 그녀와 곧잘 농담까지 하게 되었다. 방금 우시지 않았어요?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뭐 우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선생님이 그들 두 사람에게 선물해 주신 접시 선물은 능이 누구의 눈에나 눈물을 가져올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포크와 스푼이 한 벌이 아닌 각각인 형편이었지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선물 상자가 도착하던 어젯밤. 저는 상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래요. 나는 매우 기쁜데. 내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그 보잘것 없는 선물이 누구에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한 회상이나마 가져오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봐요. 그런데 봐요. 당신의 말이 한 사나이에게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상시키는 동기가 되었어 그려. 아, 반백년 이상 살아온 내게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군. 아마 없었을걸요? 프로스양, 뭡니까? 그 말인즉슨 나에게는 결혼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루리 씨는 갓난아기 때부터 독신이었을걸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군요. 루리는 기쁜 얼굴로 그 조그마한 가발을 고쳤으며 말했다. 때마침 방문이 열리고 마네트 박사와 철스 다네이가 나타났다. 마네트 박사의 얼굴빛이 너무도 무섭게 창백해 핏기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아까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던 때만 해도 박사의 안색은 그토록 창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태연자약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루리의 통찰력은 지금까지 마네트 박사가 꺼려하던 그 무시무시한 옛 흔적이 찬바람처럼 방금 그의 얼굴을 스쳐간 기색을 어렴풋이나마 간파할 수 있었다. 마네트 박사는 딸과 팔짱을 끼고 오늘의 영광을 위해 루리가 빌려온 꽃수리를 타려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마차를 타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곧이어서 이웃 성당에서는 무사람들의 주먹을 끌지 않는 호조탄 분위기 속에서 신랑 철시다 네이와 신부 루시 마네트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식이 거행되었을 때 그들 호조탄 무리 사이에서는 미소에 뒤섞여 한 줄기 눈물이 번쩍였으나 한편 신부의 손가락에서는 루리의 어두운 주머니 구석에서 방금 꺼내진 다이아몬드가 번쩍이고 있었다. 일행은 신부 집으로 돌아와 아침 피로연에 참석했고 만사는 순조로이 진행되어 마침내 옛날 파리의 타락방에서 가련한 구두공의 백발과 엉클어졌던 아가씨의 금발이 지금 작별의 마당에 선 문턱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또다시 엉클어졌다. 오랜 이별도 아니건만 괴로운 작별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축하하며 그의 팔에 끼었던 팔을 살며시 풀어주며 마침내 무질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샬스, 내 딸아이를 데려가게 루시는 이제 자네 사람일세. 이어서 마차 창문에서 열렬히 흔들어대던 그녀의 손도 멀리 사라져갔다. 이 무퉁이는 할 일 없는 사람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거니는 길밖에 없었고 더욱이 결혼식도 지극히 간소하여 마네트 박사와 루리와 프로스양 세 사람이 아주 호젓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다. 루리가 박사의 얼굴에 떠도는 일대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그들의 정든 그 시원한 홀에 기분 좋은 그늘 밑으로 그들이 자리를 옮긴 때였다. 이웃지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 황금 팔뚝이 정말로 제 팔을 휘둘러서 박사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기나 하듯이 마네트 박사가 마음의 타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또 그 타격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그 멍청한 표정 그것 때문이었다. 모디들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마네트 박사는 방심한 태도로 머리를 움켜쥐고 쓸쓸히 서성거리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 웬일인지 루리의 머릿속에는 그 술집 주인 드파루즈가 하늘의 별빛을 우러러보며 마찰을 달리던 당시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근심스러운 듯이 궁리하던 끝에 루리는 프로스를 보고 속삭였다. 내 생각으로 말이요. 지금으로서는 박사님께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게 상책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마네트 박사님은 아마 아주 돌아버릴 거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은행엘 잠깐 들러봐야겠으니까 갔다가 금세 오리다.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시외로 나가서 식사나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만사가 잘 될 테니까 루리에게는 텔슨은행 밖에 있는 것보다는 은행 안에서 근무를 하는 편이 마음 편했다. 두 시간 동안이나 은행에 잡혀있던 그는 박사 댁으로 되돌아와 그 정등 계단을 홀로 올라갔다.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똑똑 무언가를 두드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났다. 그는 발을 멈추었다. 프로스 양이 바로 곁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로리 씨 큰일 났어요. 아가씨가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글쎄 박사님께서는 저도 몰라보시고 구두만 만들고 계신답니다. 로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나서 몸소 마네트박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사는 전에 구두를 만들던 때와 똑같이 의자를 밝은 쪽으로 향해 놓고 앉아 머리를 수그리고 몹시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박사님 마네트박사님 마네트박사는 잠시 로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궁금하고 또 조금은 화난 얼굴로 왜 불렀느냐는 듯이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로리는 흘끗 박사가 만지고 있는 일감을 보고 그것이 옛날에 만들던 것과 모양도 똑같고 치수도 똑같은 바로 그 구두임을 알 수 있었다. 로리는 곁에 놓인 다른 한짝의 구두를 집어 이건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젊은 숙녀의 산책용 구두지 마네트박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벌써 완성되었어야 할 건데 어서 완성해야지. 마네트 박사님 저를 좀 보십시오. 마네트 박사는 일을 계속하며 옛날 그대로의 기계적 순종의 태도로 로리의 말에 복종했다. 박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박사님의 직업이 아닙니다. 생각을 돌이켜 돌이켜 보십시오. 그로부터는 아무런 대꾸도 들을 수 없었다. 직감적으로 로리의 머릿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스쳐 지나갔다. 첫째 루시에게 비밀로 할 것 둘째 마네트박사 친구들에게 일체의 비밀로 할 것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스양과 협력하여 즉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유효 적절한 것이다. 로리가 그러한 임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라도 박사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에서 였다. 만약 박사의 병이 급속히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취할 보강까지 그는 가지고 있었다. 즉 박사의 병에 대해 가장 권위있는 박사의 의견까지 들어볼 작정이었다. 마네트 박사는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이렇게 첫날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어두워질 때까지 박사는 일을 계속했다. 아침까진 일을 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마네트 박사가 연장을 치워놓자 루리는 일어서며 말했다. 마네트 박사님 밖으로 나가실까요? 그러자 마네트 박사는 옛날 그대로 자기의 한쪽 바로 옆에 바닥을 내려다보고 옛날 그때 그대로 천장을 쳐다보고 옛날 그대로의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 했다. 밖으로 네 산책 산책 박사가 왜 안되는가 하고 멍하니 자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현명한 사무가인 그는 박사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기에 하나의 이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결심을 했다. 미스 프로스와 그는 이교대 불침번을 서서 옆방에서 수시로 감시하기로 임무를 분담했다. 마네트 박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한동안 방 안에서 서성거리더니 마침내 침대에 누워 잠들어버렸다. 아침이 되었다. 마네트 박사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곧장 의자로 달려가 또 구두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틀째 되는 날 노리는 박사의 이름을 부르며 잠옷 즐거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낯익은 최근의 화제를 끄집어내어 말을 걸어보았다. 박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리의 얘기를 들은 것은 분명했다. 또한 마네트 박사가 고개를 쳐들어보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자기 주위의 모순을 깨닫고 마음이 동요된 빛을 보이는 듯 했으니 루리의 우정이 넘치는 가슴이 밝아진 것만은 사실이었다. 또다시 날이 어두워졌을 때 루리는 어제와 똑같은 말을 던져보았다. 마네트 박사님 밖으로 나가실까요? 밖으로 마네트 박사는 어제와 똑같이 되풀이했다. 네 산책이나 하시죠. 왜 안 되나요? 마네트 박사로부터 대답을 바랄 수 없게 되자 루리는 이번에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는 채 해보였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되돌아왔다. 그동안 박사는 창문가의 의자에 앉아 누름나무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루리가 돌아오는 걸 보자 그의 자리로 슬그머니 되돌아갔다. 시간이 몹시도 지루했다. 루리의 희망은 어두워지고 그의 가슴은 또다시 무거워졌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사흘째가 되었다. 그날도 저물었다. 나흘째도 닷새째도 엿새 이래 여드래 아흘에 점점 어두워가는 희망과 날마다 무거워지기만 하는 가슴을 안고 루리는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냈다. 비밀은 잘 지켜져 루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루리는 처음에는 약간 서툴던 박사의 솜씨가 점차로 몹시 능수 능란해지더니 아흘에 째대던 저녁 캄캄한 무렵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열중의 상태가 된 것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민첩하고도 능숙한 솜씨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던 것이다. 19장 하나의 의견 근심 걱정에 쌓인 채 불침번을 사다 지친 미스터 루리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음 졸이던 열흘째 되는 아침 자신이 어젯밤 어둠 속에 잠들어버렸던 방 안으로 흘러들어온 눈부신 햇살에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비비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마네트 박사의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구두공 의자와 연장통이 깨끗이 거두어져 있고 박사는 평소 아침에 옷차림대로 창문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직 몹시 창백해 보이기는 했으나 조용히 연구에 열정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머리에 든 후에도 잠시 동안 어제까지의 구두공은 자기의 악몽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가물가물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평소에 복장에 평소에 얼굴을 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변함없는 자기의 친구가 아닌가. 자기에게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마음의 상처를 입혀준 그 변화가 정말 일어났었다는 흔적이 그 주위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루리는 아침 몸차림에 많은 시간을 들여 평소대로 흰 리넨 셔츠에 깨끗한 바지를 입고 아침 식탁에 나타났다. 마네트 박사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루리가 유일한 안전 진로라고 생각한 바 예리하게 상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박사의 심중을 떠본 결과 박사는 딸의 결혼이 어제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일부러 식은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이었던가를 슬그머니 물어보았더니 마네트 박사는 생각에 잠긴 듯 날짜를 꼽아보고서 확실히 마음이 불안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박사는 지극히 침착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루리는 박사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의 도움이란 결국 박사 자신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 박사와 그가 단둘이 된 틈을 타서 미스터 루리는 최대한의 지성을 발휘해 말을 건네보았다. 마네트 박사님 실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환자의 증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학 지식이 풍부하신 박사님께서는 아마 아마 그렇지 그렇지 않으실 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몹시 이상한 증세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사는 어제까지의 작업으로 더러워진 자기의 두 손을 힐끔 바라보며 사뭇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마네트 박사는 이전에도 수차례 자기 손을 복원했었다. 루리는 다정하게 박사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 환자란 저와 각별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딸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좀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마네트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정신적 충격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박사님 미스터 루리 루리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 증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주 세밀한 점까지 빼놓지 말고 루리는 두 사람이 서로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말을 계속했다. 마네트 박사님 그건 옛날에 오래 지속되던 충격에서 오는 병입니다. 사랑이라 할까 감정이라 할까 박사님 말씀처럼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과 쓰라림을 받은 데서 오는 병이지요. 즉 정신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충격을 받은 그는 시간조차도 짐작할 수 없었기에 그 충격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나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환자 자신의 시간관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기간을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 충격 또한 환자 자신이 기억 못하는 과정을 밟아서 회복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환자 자신이 공적인 장소에서 감동적으로 진술한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환자는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높은 지성의 소지자가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도 하게 되었고 더욱이 본디의 풍부한 지식에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얻어 대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병이 다시 재발했지요. 말을 마친 로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 동안 계속 됐습니까? 마네트 박사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꼬박 아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지요.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나요? 마네트 박사가 자기의 두 손을 흘끔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생각 내 생각으로는 그 충격과 관련이 있는 옛날 직업을 대풀이 했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럼 그 환자를 전에 보신 일이 있으시오.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를 말이요. 마네트 박사는 여전히 낮은 음성이었으나 침착 명료하게 물었다. 네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 로리 병이 재발하자 그 환자는 대체로 아니 모든 점에 있어서 옛날과 같아졌습니까? 네 모든 점에서 같아졌다고 봅니다. 아까 환자의 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의 딸은 아버지의 병이 재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따님에겐 비밀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비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외에 또 믿을만한 한 사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지요. 마네트 박사는 로리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거 참 고맙소이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소이다. 이번엔 로리가 박사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감격 속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마네트 박사님 이윽구 로리는 잠옷 사력있고 애정이 넘치는 태도로 말했다. 저는 한낱 사무가에 친하지 않으므로 그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 환자를 옳게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마네트 박사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 병이 재발하게 되었는가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을까요?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재발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재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결국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제 친구를 위해 해주고 싶다고 가슴 깊이 원하고 저 이상으로 그 친구를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 방법을 알고서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 환자를 다루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그러한 경우에 해야 할 옳은 방법을 알게 된다면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마네트 박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상담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박사님. 마네트 박사는 루리의 진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었다. 루리는 박사에게 댓글을 강요하지는 안았다. 내 생각으로는 아마 마네트 박사는 가까스로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지금 미스터로 루리가 말씀한 그 병의 제발 말이요. 그 환자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 환자는 자신의 제발을 겁냈던 것인가요? 아마도 몹시 그러했을 것이요. 마네트 박사는 부지중에 후루루 떨며 말했다. 그러한 예감이 그 환자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찍어 누르는 가는 모르실 거요.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중요 문제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게끔 그 환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거요. 마네트 마네트 박사님 그럼 그 환자는 제발 직전에 유행이도 가슴에 맺힌 비밀을 털어내버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로리는 또다시 마네트 박사의 팔에 지그시 한 손을 대며 말했다. 마네트 박사님 그럼 재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스터 로리 내 생각으로는 그 병의 첫째 원인은 기억과 사고가 연속적으로 치열하고 맹렬하게 재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괴로웠던 일에 대한 뼈저린 연상이란 생생하게 떠오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무서운 의식이 어떤 환경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에 놓여졌을 때면 그 연관성에 의해 다시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 환자는 그것에 대비하려 애쓰지만 아마 허사일 겁니다. 아니 애쓰면 애쓸수록 그만큼 인내력이 줄어듭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그 환자는 자기 병이 재발되었을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노리는 잠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네트 박사는 절망에 잠긴 듯 방 안을 둘러보고 머리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모를 모를 겁니다. 박사님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마네트 박사는 확고한 태도를 회복하며 말했다. 나는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느님 덕택으로 그 환자의 병이 그렇게 일찍 회복되었으니까 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로리 그 환자는 복잡성을 띈 어떤 사건에 짓눌려서 신음했고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막연히 앞날을 예상하며 그것들과 싸워오던 중 어두운 암흔이 뚫리고 사라지는 바람에 회복한 것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럼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루리가 말했다. 미스터 로리 고맙소이다. 마네트 박사도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되풀이했다. 마네트 박사님 제가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게 두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미스터 로리 당신 친구에게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마네트 박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그러시다면 먼저 그 환자는 연구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척 열정적이기도 하지요. 그 친구는 전문 지식의 획득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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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여러 가지의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열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좀 지나치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의견으로는 지나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하나는 천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고생을 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건전한 것에 열중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불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박사님 그가 과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겠군요. 그렇지요. 그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네트 박사님 만약 그 친구가 현재 과로 상태 있다면 미스터 로리 나는 과로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지금까지 한쪽으로 맹렬한 압력이 가해졌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중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박사님 박사님 고집센 사무가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고 잠시 그가 과로했다고 가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재발했을 때 과로의 빛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을 게 아닙니까? 미스터 로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이다. 일련의 연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병을 재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기를 불편케 만드는 일만 없으면 재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발작도 끝나고 환자도 회복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두 번 다시 그런 소란스런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믿고 거의 확신한다고 까지 해도 좋은 것은 그 병을 재발시킬 것 같은 환경은 다 쇄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네트 박사는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섬세한 조직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은 고생과 인내 때문에 차츰 확신을 얻은 사람 같은 자신 있는 태도로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의 친구가 감히 그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를 조금 더 낮춰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 이었다. 루리는 실제 이상으로 안심이 되었고 또 용기 백배했음이 명백했으므로 두 번째 즉 마지막 문제점에 접근해 가기로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곤란한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에 미스 프로스와 주고받은 이야기라든가 지난 아흘의 동안 겪어온 일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어려운 문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리는 허기침을 하며 말했다. 과거의 괴로운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시 시작한 작업 이제는 다행히도 거기에서 회복되었지만 말입니다. 대장장의 일 그렇습니다. 대장장의 일이라고 가정해 둡시다. 예를 들어 그는 그 불운한 시절에 조그만 대장간에서 일하기를 강요당해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대장간 연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또다시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그 연장을 늘 곁에 놔두어야 한다면 그 얼마나 가련한 일이겠습니까? 마네트박사는 마네트박사는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그리고 흥분하여 발로 땅을 걷어찼다. 마네트박사님 그 연장을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의 입장에서 저에게 충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으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여기에서 로리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멈추었다. 불안한 침묵이 계속된 후 마네트박사는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 불쌍한 사나이의 상태에 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 사나이는 한때 그 직업을 몹시 갈망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게 되자 대단히 반색을 했던 것이죠. 복잡한 머릿속을 손의 분방함으로 바꾸므로써 그의 고통이 적잖이 떨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점점 점점 작업에 익숙해지자 정신적 고민의 창조력을 수공의 창조력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연장을 자기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못 견딜 지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척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한편 자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 지금에 와서도 만일 그 옛 작업이 필요할 때 그 연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도련 공포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아이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와 똑같을 겁니다. 마네트 박사가 얼굴을 들고 놀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기색을 보였다. 그런데 마네트 박사님 그 물건을 보존한다면 그 옛날에 생각까지 따라서 보존되는 것은 아닐지요. 그저 사무가로서 이상 참고의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물건을 없애버린다면 말입니다. 마네트 박사님 그 공포증도 따라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대장간 연장을 보존해두는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마네트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연장들은 오랜 친구가 되어나서 저 같으면 그걸 보존해두진 않겠습니다. 박사님 로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마네트 박사의 마음이 어수선해진 것을 본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네트 박사님 저 같으면 그 물건을 희생시키라고 그 환자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박사님의 의사로서의 권위있는 한 말씀을 고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물건이 해로운 것은 확실하니까요. 자 어서 권위자로서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환자의 딸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거대한 투쟁이 벌어진 박사는 이상야릇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럼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지요. 나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나 같으면 그 환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물건을 없애겠소. 그러니 그 친구가 없는 틈에 옮겨 놓도록 하시지요. 그 환자가 오랜 친구와의 이별을 섭섭해 하더라도 일단 밖에 나갔다 돌아온 후에 그 서운한 감을 느끼도록 해 주시지요. 루리는 그에 대해 기꺼이 약속했다. 이로써 회담은 끝났다. 그들 두 사람은 그날을 교회에 가서 보냈다. 박사의 병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2주째 되던 날 박사는 루시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다. 마네트 마네트 박사가 지금까지 편지 한 장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리 말 막음을 해둘 필요가 있었으므로 루리는 미리 박사에게 설명하여 그대로 루시에게 서신을 내도록 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일에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사가 집을 떠나 딸이 있는 곳으로 출발한 그날 밤 루리는 미스 프로스와 함께 도끼와 톱 망치를 들고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아놓고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는 듯 무슨 괴상한 짓이라도 하는 듯 구두공의 의자를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렸다. 정말이지 그녀의 그 무시무시한 얼굴은 그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 이었다. 의자 조각의 소각은 지체 없이 부엌 아궁이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연장, 구두 및 가죽은 뜰에다 파묻어버렸다. 그 파괴 행동은 너무도 사악했고 따라서 그들의 정직한 마음속에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범죄 행위에 종사하고 그 흔적의 인멸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리와 미스 프로스는 정말로 무서운 범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장 하나의 소원 신혼부부가 신혼부부가 집에 돌아오자 맨 처음 축하 인사를 하러 시드니 카턴이 찾아왔다. 카턴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도착한 지 채 몇 시간도 안 되어서였다. 그는 그 차림새라든지 용모라든지 태도에 있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찰스단에이의 눈에 새로웠던 것은 여전히 거칠면서도 어딘지 진실한 모습이 그에게서 엿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를 잡아 다네이를 창문 곁으로 끌고 가더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스터 다네이 우리 서로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린 벌써부터 친구지간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찰스단에이가 말했다. 미스터 다네이 당신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난 조금도 인사치레로 이야기한 건 아니요. 정말이지 우리가 친구간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전혀 그런 의미에서 가 아닙니다. 미스터 카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입니까? 찰스 다네이는 지극히 기분 좋은 얼굴로 깊은 우정을 나타내며 그에게 물었다. 맹세코 당신에게 내 심중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 마음속에서 혼자 사귀는 편이 더 쉬울 것 같구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시키고 말테니 두고 보시오. 내가 만취했던 평소 때보다도 더 취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으시겠지. 시드니 카톤이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띈 채로 말했다. 카톤씨 당신이 취하셨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폭로하도록 하신 그때 말이죠.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그렇소. 그때의 내 꼴이 지금도 나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머릿속에 차 있으니 말이오. 이 목숨이 끊어지는 최후의 날이나 돼야 그것이 잊혀지게 될는지 하지만 놀라지 말아주시오. 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당신의 그 진지한 태도에 놀라다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스터 다네이 문제의 그때 당신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술주정의 일부였지만 난 당신을 좋아한다든가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따위의 말을 짓거렸었는데 그 일이 못 견디도록 내 마음을 괴롭혔단 말이오. 그런 일들은 당신이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기 바라는 바요. 시드니 카타는 그 이야기를 손으로 저 없애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아무렇게나 흔들어대며 말했다. 저는 벌써 옛날에 다 잊었습니다. 또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군. 하지만 미스터 다네이 당신은 잊어버린 채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 일을 절대 잊은 적이 없었단 말이오. 당신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이 쉽게 대꾸를 해도 내가 그 일을 잊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오. 카턴 씨 만약 제 말이 쉽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면 당신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 일을 지극히 사소한 일로 돌려버리려는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당신이 몹시 괴로워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의를 걸고 당신 앞에 맹세하지만 전 오래전부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정말이지 잊어버리고 말고 할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날 그날 당신이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호의 이외에는 기억할 만한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단 말씀입니까? 미스터 단의 그 엄청난 호의인지 뭔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지켜세우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단지 내 직업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았던 거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당신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 들으시오. 나는 지금 과거의 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카톤씨 당신이야말로 제 사이를 쉽게 처리해버리시는 군요. 하지만 전 그렇다고 시비를 걸진 않을 겁니다. 과연 오르신 말씀입니다. 미스터 단의 날 믿어야지. 내 이야기가 옆길로 새버렸는데 서로 친구가 되자고 이야기하던 중이었지요. 자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비약이나 거짓말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믿없지 못하다면 스트라이버에게 물어보시오. 그의 말도 내 말과 같을 거요. 카톤씨 스트라이버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점은 내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좋소. 미스터 단의 만약 당신이 말이오. 나같이 값어치도 없고 가지각색의 소문이 떠도는 논팡이가 묘한 시기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참을 수 있다면 말이지. 이곳에 드나들 특권의 소지자로서 나를 대우하고 허용해 달라는 거요. 말하자면 당신과 나 사이에 발견한 그 닮은 점만 없다면 한낱 보잘것 없는 장식물도 못 되는 세간 나부랭이. 하지만 옛날의 공로로 봐서 관대히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달라는 거요. 내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마 백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나는 내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카톤씨. 그렇다면 내가 말한 그 자격이 나에게 수여되었다는 말이렸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에 미스터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테지. 찰스 다네이. 네. 괜찮고 말고요. 카톤. 이만큼 친해진 지금에서야. 여기에서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시드니 카톤은 나가버렸다. 밖으로 나간 지 최일 분도 못되어 다시 그는 늘 하던 대로 허풍선이가 되었다. 그가 가버린 후 미스 프로스 마네트박사 그리고 자비스 로리와 함께 그날 저녁시간을 보내는 동안 찰스 다네이는 시드니 카톤과 주고받은 대화를 그저 대수롭지 않은 투로 무심코 얘기했다. 물론 그를 혹평한 것도 아니오. 비난의 뜻으로 한 얘기도 아니오.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나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듯이 말한 것에 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그의 아리따운 신부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리라고는 그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후에 그들 신혼부부가 자기네들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신부가 옛날부터 곧잘하던 그 주름이 뚜렷이 그려지는 예쁜 이마살을 찡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루시 오늘 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밤이야. 찰스 다네이가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찰스 남편의 가슴에 두 손을 얹어놓고 그를 응시하며 무엇을 묻고 싶은 듯 열렬한 표정으로 루시가 말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밤이군요. 오늘 밤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란 뭘까 루시? 묻지 말아달라고 당신께 간청한다면 그것만은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어요? 약속하겠느냐고? 당신에게 약속 못할 게 뭐가 있겠소? 뺨에 흘러내린 아내의 금빛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또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눌렀을 때 사랑에 넘친 그녀의 가슴이 그 얼마나 두근거렸을 것인가. 찰스 불쌍한 미스터 카톤은 당신이 오늘 밤 말한 것보다는 좀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좀 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염려해드려야 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루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럴까? 그건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찰스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싶은 건 항상 그분께 극진히 대해주시고 그분이 곁에 없을 때 일지라도 항상 그분의 결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께서 가슴을 열어보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런 때에는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보인다는 거예요. 찰스 나는 그분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걸 언젠가 본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군. 깜짝 놀란 찰스 다네이가 말했다. 나는 그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지도 모르니 말이오. 나는 시드니 카턴 그분을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찰스 하지만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제기하시지 못할까 두려워요. 이제는 그분의 성격과 운명을 재생시킬 희망조차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옳은 일 신사다운 일 그리고 몹시 너그러운 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패인에게 바치는 그녀의 순결하고 진실한 태도는 그녀를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몇 시간이고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지경이었다. 사랑하는 철스 루씨는 루씨는 남편에게 더욱 바싹 매달리며 머리를 남편의 가슴에 얹고 남편을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우리들은 행복 속에 얼마나 강한 위치에 있으며 그분은 불행 속에 얼마나 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해 봐줘요. 이같은 아내의 간청은 남편의 가슴을 흐뭇하게 녹여주었다. 루씨 내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살겠소. 이 목숨이 계속되는 한 당신의 지금 그 말을 생각하며 살겠소. 그는 그녀의 금발 너머로 허리를 굽혀 그 장미 같은 붉은 입술에 입맞추고 나서 두 팔로 힘껏 껴안았다. 만약 때마침 캄캄한 거리를 방황하고 있던 버림받은 한 방랑객이 그녀의 그 순진한 고백을 듣고 그녀의 남편이 사랑에 맞이 않는 그 상냥한 아내의 푸른 눈에 담겼던 애절한 눈물방울이 남편의 입맞춤으로 씻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자는 아마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으리라. 신이시여 그녀의 아름다운 동정심에 축복을 내리소서. 21장 울려오는 팔소리 메아리처럼 소리가 울려나는 이상한 모퉁이 마네트 박사가 살고 있는 그 모퉁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는 그 모퉁이의 자리잡고 있는 고요한 집안에 앉아서 루시는 남편과 아버지와 옛날부터 있는 가정부 겸 친구를 조용한 행복의 생활 속에 얽히게 하는 금실을 항상 바삐 감으면서 해마다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발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녀는 지극히 행복한 젊은 아내였으나 점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때가 종종 있었다.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금호원 가볍고 멀리 있는 거의 들릴듯 말듯한 금호원 그녀의 마음을 너무도 소란하게 하는 금호시 메아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날개처럼 희망과 의혹 아직도 미지수인 무한한 사랑에 대한 희망과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과연 항상 새로운 기쁨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행복에 넘친 의혹이 그녀의 가슴을 둘로 갈라놓았던 것이다. 그러한 결혼 초기의 감상도 어느덧 세월과 함께 지나가고 그녀의 가슴에는 귀여운 루시 2세가 안겨 있었다. 이 즈음에는 닥쳐오는 메아리 속에도 아기의 귀여운 발소리와 엄마 아빠를 미소짓게 하는 재롱 소리가 섞여 있었으니 보다 위대한 메아리어 울리려면 마음껏 울려라. 요람 곁에 있는 젊은 어머니는 언제 어느 때고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정령 그대 위대한 메아리는 다가오고 그늘에 덮였던 그 집도 아기의 웃음소리로 밝아졌나니 아기들의 신성한 벗이여 그 옛날 그가 아기를 안아주어 그 어머니들에게 신성한 기쁨을 안겨주었듯 지금도 당신의 품 안에 다시 아기를 안아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천사의 날개치는 소리는 다른 메아리아 한데 섞여 울렸다. 그리고 그 메아리들은 모두가 다 지상의 건만은 아니오 천상의 입김까지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 메아리 속에는 뜰에 보이는 조그마한 묘소기를 부러져 치는 바람소리도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루시 새가 아침 소꿉장난에 열중하고 있거나 뜨는 엄마의 발의자 옆에서 인형에게 옷을 입히며 이제는 그녀의 생활 속에 뒤섞여 들어와버린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말을 제재거릴 때 모래사장에 잠들어 있는 여름 바다의 호흡처럼 은근한 속삭임처럼 그 두 가지의 울림이 루시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다. 드물게나마 그 메아리들은 시드니 카턴의 실제 발소리에 호응하는 때도 있었다. 그는 일 년에 기껏해야 여섯 번가량 불청객이 될 수 있는 그의 특권을 행사하여 전에도 가끔 그러했듯이 그들 틈에 앉아 하루 저녁을 즐겼다. 그러나 그가 술에 취해 그곳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하나 그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실한 메아리로 속삭여져 온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메아리로 그의 이야기 또한 속삭여졌다는 것이다. 진실로 한 여성을 사랑하면서도 그녀를 잃었고 그 여성이 남의 아내가 되고 아기엄마가 된 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무런 과오 없이 그녀와 사귄 사나이 그런 사나이의 경우 그는 그 여성의 아이들로부터 이상한 동정 그 사나이에 대해 직감적으로 가엾이 여겨지는 상냥한 마음씨를 차지하지 않는 법이란 드문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얼마나 아름다운 감수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지 어떠한 메아리도 그것을 일러주지는 않지만 이곳에서는 사실상 그러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시드니 카터는 귀여운 루시 2세가 그 토실토실한 팔을 내뻗친 최초의 손님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도 그와 그 아이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루시의 어린 아들 까지도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불쌍한 카턴 아저씨 내 대신 그 아저씨에게 키스해 주세요 하고 애원했던 것이다.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흐린 물을 헤치고 돌진하는 힘센 엔진처럼 법률계의 물결을 어깨로 떠밀고 자기의 길을 맥진했으며 고물에 동여메어진 보트처럼 필요한 친구를 데리고 다녔다. 큰 베드에 끌려다니는 보트가 을에 형편없는 시달림을 받고 대개 물 밑에 잠기곤 하듯이 시드니 카턴의 생활 역시 수렁에 빠진 엉망진창의 것이었다. 그러나 시드니에게는 불행하게도 안이함과 강인함의 습성이 황폐와 치욕 같은 자극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했으므로 그대로 그러한 생활을 이끌고 나갔던 것이다. 정말이지 자칼이 사자의 지위로 올라갈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시드니 카턴도 사자와 같은 존재인 스트라이버의 자칼 이상의 지위로 올라갈 생각은 가져보지도 못했다. 스트라이버는 부자였다. 재산가 새 아들을 가진 화려한 과부와 결혼했던 것이니까. 스트라이버는 보호자의 태도를 풍기면서 아내의 새 아들을 세 마리의 양처럼 앞장세우고 조용한 서우의 모퉁에 이르러 루시 남편의 문화생으로 입문시키려 했다. 그가 제법 섬세하게 머리를 써서 말한다는 것이 이러 했다. 자 다네시 여기 당신의 네 분의 피크닉용 치즈빵 세 덩어리를 가져왔소이다. 그러나 이 세 덩어리의 치즈빵을 보기 좋게 거절당한 스트라이버는 격분을 참지 못했다. 그 후 그는 그 개인교사 나부랭이 따위에 빌어먹을 자존심에 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들 세 아들을 설교함으로써 패배를 그 세 아들의 훈육에 역이용했다. 이렇듯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 모퉁이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울림이 멀리서 우르르 들려왔으니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대 폭풍이 무서운 파도와 함께 무시무시한 소리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즈음 루시의 딸이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한 무렵이다. 1789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밤 늦게서야 텔슨은행으로부터 퇴근하던 길에 마네트 박사의 집에 들른 노리는 캄캄한 창문가에 앉아있던 루시 부부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덥고 소란스러운 밤이었다. 세 사람의 머리에는 문득 이 자리에서 함께 번개불을 보던 오래전 일요일 밤의 일이 떠올랐다. 오늘 밤은 텔슨은행에서 밤을 새하겠다고 생각까지 하던 참이었습니다. 루리는 칼색 가발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온종일 어찌나 일이 바쁘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었답니다. 파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모두 저희에게로 신용거래가 밀려들어왔지요. 저쪽 거래 손님들 생각으로는 파리의 텔슨은행에 재산을 맡겨놓아서는 안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부 인사들 간에는 재산을 영국으로 옮겨놓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지요. 그거 좋지 않은 현상인데요. 철스단에이가 말했다. 과연 그렇습니다. 루리가 동의했다. 자기는 즐겁던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타이르는 듯이 온종일 시달린 끝이라 심수를 안 부릴 수 없는 심정이었지요. 그런데 마네트 박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소이다. 이때 마네트 박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박사님께서 댁에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다가 이상한 예감까지 들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디 나가시진 않으시겠지요? 안 나갑니다. 괜찮으시면 주사위 놀이나 하십시다. 마네트 박사님 사실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박사님과 싸울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부인 그래 귀여운 아기는 잘 자고 있겠지요? 네 잘 자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만사가 다 무사 태평이라 감사한 일이지요. 이 조그마한 모임이 런던의 어느 캄캄한 창가에서 있을 무렵 뒤죽박죽으로 미친 듯 날뛰는 위험한 발소리가 누구의 생활할 것 없이 마구 침입해 들어가고 있었으니 한 번 피로 물들여지면 다시는 씻겨지지 않을 발소리가 멀리 생땅투안 근처까지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생땅투안에서는 거무스름한 허수아비의 대군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대로 강철 칼날과 총검이 햇빛에 반사되어 파도치며 대군의 머리 위에 이따금씩 강체를 던지고 있었다. 생땅투안의 골목에선 아우성 소리가 터지고 숲같이 빽빽한 군중의 맨 팔뚝들은 겨울바람에 떨리는 나뭇가지처럼 허공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마다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그 깊숙한 밑바닥으로부터 드높이 내던져진 무기 또는 무기 비슷한 연장을 움켜잡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판국 이었다. 그 무기를 그들에게 내준 것은 누구인지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무슨 힘으로 한꺼번에 수십종의 무기가 번개처럼 군중의 머리 위에서 날뛰고 설치게 되었는지 그들 중에는 누구 하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소용돌이 치는 끓는 물에도 중심점은 있듯이 이 모든 열광한 군중들은 드파루주의 술집주의를 맴돌았다. 하나하나가 모두 드파루주를 중심으로 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화약과 땀으로 더러워진 지 이미 오래인 드파루주는 명령을 내리고 무기를 내주고 이 사람은 뒤로 빼고 저 사람은 앞으로 밀고 이 자는 무장해제 시키고 저 자는 무장을 시키는 등 미칠 듯 날뛰는 아웃성 속에서 사력을 다해 과감히 싸우고 있었다. 자크 3번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드파루주가 외쳤다. 그리고 자크 1,2번 너희들은 흩어져서 되도록 많은 애국자들의 앞장을 서도록 하라. 그런데 내 아내는 어디 갔지? 원 참 여기 있어요. 드파루주 부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뜨개질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학고부동한 오른손에는 평소에 부드러운 편물 도구 대신 도끼가 한 자루 치어져 서있었고 혁대에는 권총 한 장과 피에 굶주린 부엌 칼 하나가 끼어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은 당신과 함께 가지만 곧 여자 군중들의 앞장을 서야 해요. 그럼 자 앞으로 드파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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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동지들이여 친구들이여 때는 왔다. 마스티어로 이리하여 술집주인 드파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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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오래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대포의 포신 앞에 아직도 서있었다. 여장부들이여 내게로 오라 드파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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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내가 외쳤다. 이리하여 찢어지는 듯한 메마른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굶주림과 복수심으로 중무장한 여군들의 때가 드파루주 부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포와 소총 불과 연기 그래도 여전히 깊은 참호 두겹의 도개교 육중한 돌담 여덟개 높은 탑은 놓여있었다. 부상자들이 낙오하는 바람에 격노한 인산이 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무기가 불을 뿜는다. 횃불이 타오른다. 젖은 밀집을 실은 수많은 마차에서 연기가 난다. 사방을 둘러싼 인접 바리케이트에서 고투가 벌어진다. 째지는 목소리 일제 사격 저주 아낌없는 용맹 쾅 우지끈 뚝딱하는 소리 약동하는 인산인의 격렬한 아우성이 터진다. 그러나 아직도 깊은 참호 두겹의 도개교 육중한 돌담 여덟개의 높은 탑은 남아있고 술집주인 드파루즈 역시 4시간의 치열한 폭역전으로 두 배나 뜨겁게 달아오른 대포 곁에서 아직도 분투중에 있다. 요새 안에서 백기가 올랐다. 그리고 휴전회담의 징조가 격노한 폭풍 속에 보이기는 했으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벼랑간 바다는 한없이 높은 파도를 일으키더니 점점 넓고 높이 날뛰고 설치고 하여 술집주인 드파루즈는 내려진 도개교를 넘고 육중한 외곽 돌담을 지나 투항한 여덟개 높은 탑 한복판으로 밀려갔다. 그를 밀어가는 대항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마치 망망대의 노도 속에서 고투하는 사람처럼 숨 쉴 사이도 옆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바스티 외곽 뜰 안에 표착되어버렸다. 거기에서 드파루즈는 담 한 무퉁이에 등을 대고 주위를 둘러보려 무진 애를 썼다. 자크 3번이 바로 곁에 보인다. 드파루즈 보이는 여전히 여장부들의 선두를 지키며 손에 부엌카를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똑똑히 보였다. 곳곳마다 소동과 환희 귀청이 터져버릴 듯한 광적 혼란 놀라운 잡음 그러나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죄수들 기록 비밀 감방 고문 도구 모두 이같은 아우성 그리고 수천의 토막토막 난 단어들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처럼 영원할 듯한 사람들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들며 입마다 외치는 소리는 제수들이란 말이었다. 맨 앞장에 선 인파가 간수들을 몰고 지나가며 비밀 감옥을 아직도 감춰두다가는 당장의 목을 자른다는 등의 공갈 협박을 가하고 있을 무렵 드파루즈는 그 중 한 놈의 멱살을 힘껏 움켜쥐어 잡아 끌고 벽이 있는 데로 갔다. 드파루즈가 명령했다. 북탑으로 안내해라. 어서 빨리. 그자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같이 가시겠다면 명령대로는 하겠지만 이제 거기에는 아무도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탑 105호란 뭐냐. 어서 대답해. 제수 번호인가 감방 번호인가 냉큼 대답하지 않다가 얻어맞아 죽고 싶으냐 그 말이야. 놈을 죽여라. 곁으로 다가온 자크 3번이 목신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그건 감방 번호입니다. 그리 안내해.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햇빛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어두컴컴한 반원형 천장 밑을 지나고 캄캄한 굴과 감방에 소름끼치는 무서운 문을 지나 움푹 들어간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계단이라기보다는 물 없는 폭포 같은 돌과 벽돌이 섞인 거친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드파르주아 간수 자크 3번 이 세 사람은 서로 손과 팔을 맞잡고 전속력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이곳저곳에선 인산인의 범람이 시작되었다가 금세 휩쓸려 내려가고는 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다가 탑을 향해 구불구불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엔 군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은 건 단 세 사람뿐이었다. 육중한 벽과 아치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이곳에 이르니 요새 안팎의 폭풍도 둔하고 희미하게 멀리서 들릴 뿐 마치 그들의 청각이 지금까지 겪어온 아우성에 송두리채 망가져버린 듯 싶었다. 간수는 어느 나즈막한 문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 문을 열쇠로 천천히 열었다. 그곳은 북탑 백호호였다. 그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 드높이 육중한 세창살이 걸려져 있는 유리도 없는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었으며 그 앞에는 돌판자가 가려져 있어 몸을 낮게 웅크리고 쳐다보지 않고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안으로 수척 높이의 육중한 철봉을 건너지른 조그만 연통이 있고 날로 속에는 낡은 깃털 같은 나무채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걸상과 탁자와 집이 불이 깔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주위가 모두 시커먼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그 중 한쪽에 녹슨 종이 매달려 있었다. 잘 보이게 벽을 따라서 천천히 횃불을 들고 둘러봐 하고 드파루즈는 간수를 보고 말했다. 잠깐 여길 좀 봐 자크 에이 에이미라 자크 3번은 깜짝 놀라 신목소리로 글자를 읽었다. 알렉산드루 마네트 드파루즈는 화약으로 거무스레하게 그은 집게 손가락으로 글자를 내리 훑으며 자크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불쌍한 의사라고 여기 쓰여있네. 이 돌 위에 달력을 새겨놓은 분은 바로 그분 이었어. 자크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조사해라. 자 내 시칼을 줄게. 칼을 그에게로 던져주며 드파루즈가 말을 계속했다. 침대를 칼로 찢어 해치고 집속을 찾아봐. 자네 불을 더 지켜들어. 드파루즈가 간수에게 협박하는 듯한 눈초리를 던지며 난로 위로 기어올라가기도 하고 연통 속을 들여다보며 새지래로 난로 옆구리를 치고 비틀어 열기도 하고 그 속에 가로지른 철봉을 때려보기도 했다. 그때 회반죽과 먼지가 떨어져 그는 고개를 돌려 그 먼지 나부랭이를 피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있는 낡아빠진 나무채 속과 자기의 무기로 찔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한 그 연통의 터진 자리를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자크 나무속에도 집속에도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네 그럼 모두 방 한가운데로 긁어모으세 자 그럼 자네 불을 질러 간수가 그 무더기에 불을 지르자 뜨거운 불길이 높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다시 몸을 웅크리고 나지막한 아치형의 문을 나와 불길이 타는 대로 내버려둔 채 안뜨를 향해 되돌아갔다. 점점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청각이 회복되는 것 같더니 마침내 그들은 또다시 광란의 홍수 속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생탕투한 폐들이 드파루즈를 찾아 물밀듯이 파도치며 날뛰고 설치고 있었다. 생탕투한 폐들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며 바스티우를 사수한 교도소장을 호송하는데 이 술집 주인을 앞장세우겠다고 절규했다. 오늘의 대장인 그가 없으면 교도소장의 죄를 재판하기 위한 시청으로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승자인 그가 없으면 교도소장은 도망칠 것이오. 그렇게 되면 흘려진 시민들의 피에 대한 보복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회색 코트에 빨간 장식의 복장도 눈부신 교도소장을 애호살듯한 정렬과 투쟁이 고동치는 그 속에 단지 한 사람 아주 냉정한 모습을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보세요 저기 우리 남편이 있네 그녀는 드파루즈를 가리키며 외쳤다. 그녀는 냉정한 표정에 늙은 교도소장 곁에 바짝 붙어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줄곧 그 노인 곁에 바싹 붙어서 비켜나지 않았다. 드파루즈와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영감을 끌고 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그녀는 그 노인 곁에 바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교도소장의 마지막 운명이 절박하여 뒤로부터 마그 문매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 노인 곁에 바싹 붙어있었다. 찌르고 때리고 온갖 폭력의 공세가 빗발처럼 퍼부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의 바로 곁에 바싹 붙어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활기 띈 얼굴을 하고 그의 목 위에 한 발을 올려놓고 피에 굶주린 부엌 칼로 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때는 왔다. 생탕투한 패들이 가로등 대신 사람들을 달아 올려놓고 그 꼴을 구경하겠다는 무지막지한 생각을 실행해 옮길 때가 온 것이다. 생탕투한의 피는 용소 숨치고 학정자의 피와 철권의 집에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교도소장의 시체가 가로노인 시청 계단에 여지없이 떨어졌다. 저기 저 가로등을 내려라.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 새로운 사용 도구를 둘러보던 생탕투한 패들이 외쳤다. 여기에 보초 근무 중인 병사님 한 분이 있다. 파수병은 그네처럼 공중에 흔들흔들 매달린 채 근무에 임하고 있고 물결은 또 한 번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러나 얼굴마다 무섭고 격노한 표정을 생생하게 지닌 얼굴들의 바닷속에서 두 그룹의 얼굴들이 그들 외에 다른 얼굴들과는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각 그룹은 일곱이었다. 그들에 대해서는 광란의 파도도 그 이상 심한 파괴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첫 그룹의 얼굴들 그들의 무덤을 휩쓴 폭풍에 의해 갑자기 석방된 일곱명의 재수의 얼굴들이 머리 위로 드높이 운반되었다. 마치 최후 심판의 날이 온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기뻐 날뛰는 무리들이 망령이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즐겁을 하고 기절을 하고 의심하고 놀란 표정들이다. 또 하나 다른 그룹의 일곱 얼굴들이 머리 위로 드높이 운반되었다. 그것은 사자의 얼굴들 축 처진 눈꺼풀들 눈을 반쯤 뜬 이 얼굴들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들이었다. 무감각한 얼굴들 그러나 아직도 지울 수 없는 표정이 매달려 있는 얼굴들 무서운 휴식상태에 있는 듯한 그 얼굴들 그래도 축 처진 눈꺼풀을 다시 열고 핏기 없는 입술로 이 모든 것은 내 녀석들의 짓이다 라고 증언이라도 하려는 듯한 얼굴들 석방된 일곱 명의 죄수 창에 찔린 피투성의 일곱 얼굴들 여덟 개의 강대한 탑을 가진 그 저주받을 유세 열쇠들 오래전에 미어질 듯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죽어간 제수들의 발견된 편지와 기타 기념품들 이렇게 혹은 이와 비슷하게 1789년 7월 중순 생땅투 안에 소리 높이 울린 발소리는 파리의 거리거리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